그때 그냥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예상하지 못해서 재미있었고요. 누누가 이제 아무래도 갱킹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잘 대체하지 못했을 때 좀 연달아 사고 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이제 상대 픽들이 워낙 저희가 상대해보지 못한 픽들이라서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딱히 만나고 싶은 팀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드에 맞게 경기력을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준비했었고 그냥 몇 판 몇 판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잘해지는 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확실히 좀 저희가 초반에는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득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후반 단계에서 좀 큼직큼직한 실점들이 나오면서 자꾸 게임이 약간 원사이드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경기에는 안 나오도록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는 계속 감사드리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너무 좋고요. 8강 진출해서요. 프랑스 가서 기대된 점은 8강을 할 수 있는 대장이 때가 됩니다. 저는 항상 8강을 해놓고 윤곽을 보면 아무래도 동양 팀들이 유의미한 성적을 내긴 하는데 항상 저는 느낀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러 팀들이랑 전체적으로 실력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동양 팀들이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플라이 퀘스트나 G2 같은 항상 이런 잘하는 팀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냐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고 이 3스테이지를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트 패배의 요인은 아무래도 상대의 조합에 저희가 많이 연습해보지 못한 픽들이라 사실 저희가 실점을 크게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실점을 해가면서 저희가 게임 선포를 늦췄던 게 패배 요인인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 세트는 그냥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3세트 잘 준비하자 3세트 이기면 어차피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주고받았고요. 8강 진출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LPL 팀들이랑은 아예 못 만나봐가지고 이번 3스테이지에서 가늠이 안 되고요. 젠지, LCK 팀도 젠지랑 만나보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8강, 4강, 8강 이런 다전제일에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나 특정 선수가 있을까요? 1패, LCK 팀들 다 까다롭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G2도, G2나 플라이 퀘스트도 확실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대회날보다 좀 더 여러 가지 픽을 해서 경기를 치러봤다는 게 잘한 것 같고요. LCK 두 팀 다 올라올 수, 나머지 두 팀 다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화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